그리고 각각이 대표하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계속 그냥 계십시오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를 받은 각각의 교회들을 보시면 그들이 대표하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3장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은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의존할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여기서 내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와야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를 도와야 버리리라 말씀하신 거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도와야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배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때는 부여하기라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숱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중개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볼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는 그 사람과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I will give the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just as I was victorious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거기서 책망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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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정당하시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에게 강대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당하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보기에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이 교회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만능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건물을 내가 큰 건물을 갖고 있고 큰 차를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은 그 부유한 교인을 갖고 있는지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는 교회가 마치 한국 교회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그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그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어떤 자가 큰 건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가 큰 차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유함을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많은 곳의 그 목사 중에 누가 부유한지 그런 것들을 경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교회 때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당하시다면 그래서 강대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교회에 이때 마치 그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사도인 것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정당하십니다 그 교회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한국 땅에 그리고 또 듣고 계신 모든 나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 많은 예언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것 좋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 돈을 냅니다 돈을 지불합니다 이 시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정당하시기 때문에 이 강대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경배하지만 찬양하지만 그러나 또한 LGBTQ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경배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낙태가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와서 보게 된 것은 이 나라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십자가 예보의 세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십니다 그 강대상을 바꾸기에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권능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심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보혈을 받고도 그 현대적인 보금을 번영 보금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한국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또한 불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성령께 강구합니다 그 성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을 더 축적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지시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14장을 가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정당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것을 교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상에서는 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을 죄와 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바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심지어는 교회에 보내셨지만 그리고 지시를 주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불이 올 것입니다 불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정당하십니다 왜일까요? 저에게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물병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케냐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이 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정부 오류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 다섯 개 다섯 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말라리아나 다른 증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받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을 살 때도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 있는 한국의 모든 삶을 보시면 그 타협이 이제는 사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것으로 인해 빌딩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물질을 받는 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약을 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타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도 거기서도 타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는 지나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갔더라도 어떤 코스는 건너뛰고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협이 우리에게 사망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그 크리스천의 삶에서 타협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타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협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타협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창문을 바라보며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량을 보았을 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할 시판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이미 환란으로 간다는 그 환상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했을 때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한다고 말했었고 그리고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디모데 후설을 가보시겠습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네 육을 긁어줄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복음이 타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제 강대상을 교체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정당한 일입니다 하늘의 강대상을 다시 그곳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타협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드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타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에 타협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드린다고 입으로는 경배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타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유 안녕하세유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하나님께서 정당하십니다 이 강대상을 바꾸기에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해지는 이 보금이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 확신이 들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십니다 그 강대상을 바꾸기에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타협의 보금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그런 보금들이 계속해서 촉진하는 그런 보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 현대적인 도시 현대적인 도시인 한국입니다 현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보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대적인 보금이 그 크리스천들에게 죄를 약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중대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대환란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함은 집어씌우고 이제는 돈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그 현대적인 강대상이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자리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신 것입니다 이 강대상을 바꾸시기에 그 어떤 큰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만약 벌거붓고 오더라도 또는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오더라도 그 안내위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건들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부자 큰 기부자, 큰 후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보금은 주님께서 거기서 내려주시면 그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던 그것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에 그래서 정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인간의 승인을 구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승인을 받기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It's justified to change it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에 정당하십니다 할렐루야 The moment of truth has come to Korea 진짜 보금의 때가 한국에 왔습니다 In Galatians chapter 1 verse 10, 11 We are not reading We are not reading He says Am I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f God?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승인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Today when you look at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It's as if Jesus did not die for the church 그들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장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As if there is no effect 그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Of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그 세상에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d He is justified 정당하십니다 He must change the pulpit He must change the pulpit He is saying today the Christians are busy in the church showing off their education their well-being, their wealth, their status a PhD and what they are eloquent in that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자신의 학식과 그리고 자신의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 their status in society 분주하다고 하십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이기에 분주하다고 하십니다 You find chairs reserved for senior people of the land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석을 마련해 줬습니다 God must change the pulpit in Korea 반드시 한국의 강제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Hallelujah The truth be told He is saying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읽고 싶은 구절을 골라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구약은 너무나 많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인데 지금 현대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매우 화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나는 은혜와 평강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must change the pulpit 그래서 반드시 강제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because of the kind of gospel the pulpit is preaching the Christians are not ready for persecution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He must change the pulpit 반드시 강제상을 바꾸십니다 and save the souls of the Koreans 그 하나님의 이 한국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Hallelujah Hallelujah The hour has come He is saying Today the Christians fear persecution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두려워합니다 and when you look at them they love the world intensely intensively they love the world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은 세상을 극도로 극도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ow can you be born again and love the world How? How? God must change the pulpit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나시고 나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and yet today's modern church in Korea they love the world very intensely intensively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극도로 극도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d must change the pulpit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that God is justified that's all I'm handling now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의로우십니다 오늘의 크리스천들은 they may confess because of the gospel being preached here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gospel being preached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they will confess I love Jesus I love Jesus but they are not willing to commit all their heart to Jesus 그러나 그들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다 드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you will find that half the heart is for Jesus half is for herself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보게 되면 반은 예수님께 드리고 반은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박해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의 강제상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그래서 자신만의 그 의로움의 기준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자신만의 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상을 반드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에는 단 한 가지 기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갈보리에서 얻었습니다 오늘날에 그 강제상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들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그들이 자기 직장에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어떤 이들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리지널 메시지를 되돌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그 불못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현대적인 교회들을 보시면 지금 이 땅에 안주하는 것처럼 지금 정착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들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집 그 의로움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이 임할 것입니다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지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만약 여러분의 그리스도 다시 다시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직 주일만이 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숨겨진 마치 자신을 숨기는 그런 크리스천들처럼 살아갑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의 길거리를 다니면 모두 다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듭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구원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현대주의 입니다 그 현대주의가 지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보내셔서 강대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게 바꿔야 될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직을 행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은혜가 죄에 대한 자격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은 강대상의 번영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대상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또한 강대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대상을 바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정하십니다 그들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현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운미 정말로 울부짖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목적지를 생각해볼 때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구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는 거듭났으니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하고서도 천국에 가실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심각한 타협이 강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리지널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목사를 투표해서 투표해서 뽑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학대학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타도로 아니면 선지자로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오리지널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전해줘야 하는 그 복음은 이것들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여기서 전해줘야 할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아닐까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해지는 복음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해지는 복음이 타협됐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전해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목적지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갈지 대로를 걸어갈지 천국에 들어갈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십니다 이 강대상을 바꾸시기에 정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두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왕의 자리에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 자신들의 더 희망하는 그런 것들을 1번에다 놓고 그리고 주님은 2번에다 놓습니다 아마 그 당뇨의사 이런 사람들을 1번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강대상에는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차근차근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환상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강대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메시지를 내 메시지를 다시 돌려놓으라 내 메시지를 다시 돌려놓으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돌려놓으시면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복음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강대상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가 원하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가 지금 내려온 것을 봅니다 제가 약속한 것처럼 정말 매년 한 번씩은 이 나라에서 집회를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매년 한 번의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once they will hear the truth they will follow the truth even now as they are hearing where 케냐 엠부 케냐 에서 불구자가 바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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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microphone somewhere there there are two microphones 할렐루야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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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ly crippled the lord has raised from the dust in Embu Kenya that is serious that is very serious look at this look at this this is revival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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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여기에 가져온 부흥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케냐가 생방송으로 저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흥이 흘러서 이제 불구자가 바로 지금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늦은비 영광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오기 원하는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단의 모습을 녹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짓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의사와 간호사와 목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녹화합니다. 치유 전에, 치유 전에 교회에 그 사람을 데려오면 거기서 녹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전에는 그 치유 전의 모습을 녹화하지 않고 치유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불구자들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불구였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연방경찰입니다. 그들이 저를 조직해서 브라질에서 집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브라질로 초청했습니다. 그 연방경찰과 그리고 군경찰, 그 쪽에서 조직해서 저를 거기서 집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제가 그 치유 집회에 있었을 때 제가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불구자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감포그란데 브라질에 제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연방경찰과 그리고 군경찰이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때 불구자가 일어났습니다. 생방송으로 브라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유 전의 모습을 치유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치유 전의 모습을 녹화하는 것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저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 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력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나라를 가져오기 원하는 부흥입니다. 케냐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누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불구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로 성경적인 불구자들입니다. 휠체어도 없는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몸을 끌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을 때 이것은 매수와의 순수한 영광입니다. 영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손을 해야 할지를 그들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양옆으로 펼치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 후에 목사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손을 사용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하늘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길거리 지나다닌 사람들과 차량을 보고 주님 이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불못은 정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늘을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he gripper has worked. the church from China is also here. This is revival. 이것이 부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주님께서 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늘 다시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로 엄청난 선임이신 것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보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큰 운동장과 그리고 매우 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매년 한 번은 한국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는 치웠습니다 놀라운 기름음입니다 왜냐하면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케냐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이제 그 불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사역하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것은 영화로운 영광입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큰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이나 차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분주한 여러분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울었던 것입니다 그 차량은 그저 물질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장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가져온 것을 이제 매시아께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구자를 어떻게 걷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TVN에서 말하는 그 거짓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전세계의 크리스천 TV에서 말하는 그 거짓들을 듣지 마십시오 불구자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걷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그 강력상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일은 여기서 매우 큰 치유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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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회복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바로 요한계시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14장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모두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강대장에서 타락해버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돌려놔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나는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중은 바로 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를 바라봤을 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해가 있는 곳에서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안내 위원들 가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셔 한 분만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가 위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천사입니다 여기서는 그 천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그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짓이 임한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줬다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모양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이제는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른받은 사람 그 야외의 선지자로서 부른받았다는 것은 정말 장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지자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라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야외의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광으로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롭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나왔을 때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여러분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영생이 어디에 있을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 사람이 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불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천사의 몸은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위치에 이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이 강대 땅에서 바뀌어야 할 그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사람들을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번영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며 이 성경의 때를 보며 이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이 막 끝날 때이고 그리고 그 정크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심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위치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라 국경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든 운동장에 대통령과 그리고 의원들과 그리고 많은 대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국경일 기념일과 같습니다 그 대통령도 있습니다 또 정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총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이 있고 대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국경일이라고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 손님들을 향해서 한복을 길게 차려입고 그 앞에서 한국 민속 춤을 춥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다 바라봅니다 또 그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앞에서 태권도를 하기도 합니다 태권도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K-ROP K-ROP K-What? The music group K-What?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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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doing something 또한 그 K-POP 그룹들도 앞에서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 후에 Then there comes a part The last part The last part now When all of a sudden Busy watching here Then all of a sudden The Korean Air Force The military fighter aircraft They come near Everybody is looking like this They are telling North Korea If you joke we can beat you Oh yes All of a sudden Everybody now That is what the Lord is saying He's saying That everybody was focused here What the Antichrist is doing The oppression The wickedness Then all of a sudden That all of a sudden Everybody is facing up Everybody is facing up The impact of the eternal gospel The impact of the eternal gospel The impact of the eternal gospel The impact The impact The impact He's saying Everybody comes to a stop And see the angel And see the angel And listen to him That is the type of gospel The Lord has sent me To put back here So this is the type of gospel The Lord has sent me To put back here All of a sudden A creeper has worked All of a sudden A creeper has worked All of a sudden A creeper has worked You cannot ignore You cannot ignore In the national holiday In Seoul When the military Bring the aircraft And they turn like this Everybody must pay attention That is the power Of the eternal gospel That he wants us to put back Do you begin to get the story What he wants to put back here Before we continue Scripture And he's saying That gospel Is to be preached To the entire universe The entire humanity Human kind On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에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He's saying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midair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And he had the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To proclaim T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Do you know wh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Do you know wh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Do you know who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In the book of Revelation When the Lord says Inhabitants of the earth He actually means the rebellious 실제로는 그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 wicked people Those that fight the people of God 상악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싸운 대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at's why in Revelation chapter 6 Verses 9 to 11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 You hold that when we go back to Verses chapter 6 rather 우리가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Verses 9 to 11 It says When the Lamb of God opened the fifth seal I saw under the altar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ughtered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they had maintained 9절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And he says They called out in a loud voice How long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And avenge your blood 거기에 그 피입니다 피의 원수입니다 피의 보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eternal gospel 영원한 복음은 When you put it back to the pulpit in South Korea 한국의 강대상에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It is only one eternal gospel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And I will explain to you why it is called eternal gospel 제가 이것을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ecause it is immutable Unchangeable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delivers eternity to the people that receive it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생을 가져다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It brings a good news of the eternal kingdom of God Not the kingdom of South Korea And Seoul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이 땅 한국이나 서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 was designed by God Before creation During eternity past 그 과거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it's not possible to change it It is eternal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But I'm going to explain to you in a short while when we continue reading the eternal gospel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읽기 전에 잠시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hat even if it is eternal 이 영원함의 유익은 It does not mean that it will exist eternally 이 영원함의 의미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You will see tha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Lord will stop it and the rapture takes place 어떤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Or He will stop it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And the Messiah comes to judge 그리고 그 끝에 이르게 되면 메시아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영원함은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오르참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위를 바라보실 때 그 천사가 빛으로 빛나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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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가 있는 곳에 그가 날아가면서 그 위치를 작정한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가 전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여러분이 요한계시로 5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기서도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온 지구상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들 그 모든 인종들을 포함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로 7장 9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또한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어린이 앞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온 인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한국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케냐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케냐 땅에서 불구자를 일으켰다면 한국 땅에서도 또 불구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어와 모든 족속 모든 인종 모든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국 이 강대상에 다시 돌려놓아야 할 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후면은 한국의 교회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할 그 복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는 번영 복음 그냥 나조차는 그런 복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후기 현대주의의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이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은 권능을 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구자가 일어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에 계속되고 있는 수평적인 복음과 다릅니다 지금 요노날의 교회에 여러분은 현대적인 번영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을 축적하는 등의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그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그 천국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향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한국의 교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지금 자신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입니다 마치 바벨삭가 같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 진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가서 한국의 교회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그 권능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과 같은 썩어질 복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천사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거기에 정금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그룹천사에 있었습니다 그 보좌실 안에서 그룹천사가 언약계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제 옆에 성령께서 형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걷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그 강좌실을 저편에 있었는데 그 그룹천사가 보좌 위치에 그 언약계를 놓았을 때 거기에는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 사역은 하나님의 영생과 그 생명나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때마다 제가 치유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나무의 잎을 제게 따서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와 그 생명나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여기가 영생입니다 거기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사역은 매우 엄청난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항공기가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 위로 올라가서 있을 때 그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영향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온 그런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에는 가득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돌려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국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큰 음성으로라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큰 권능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천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히 하늘에 하늘에 독립적으로 서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나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전할 때에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따져가면서 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가 건들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 부유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큰 후원자고 또 기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들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것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복음으로 살짝씩 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저 위에서 독립적으로 전합니다 만약 동성애가 죄라면 그 영원한 복음은 저 위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전합니다 우리가 LGBTQ 커뮤니티를 우리가 괴롭게 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화나게 하면 안되니까 조용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죄를 책망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천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큰 소리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변하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그냥 메신저이기 뿐이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저도 제가 한국의 땅에 보내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왕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따로 독립적으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대나 기아나 삼성이나 LG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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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현대주의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기술이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 you know the people are modern these days you have to be slow a bit you know you have to give them love 아 아 이 사람들 너무 현대적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얘기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evelation 14 verse 7 He said in a loud voice Fear God Fear God He said Fear God He did not say God is love God is love God wants to bless you No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No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그 가장 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경애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못에 넣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분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은 그 강대상에서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걷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과 같은 자신만의 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돈 돈 돈 돈 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들은 이제 라우디케어 교회와 같습니다 스스로 보유하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또한 방송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케냐에서 불구자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강렬상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오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를 일으키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에노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애국을 심판하신 두려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여러분을 축복하게 원하십니다 아직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전세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세계에서 가장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스스로가 사도고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매우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많은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왜 지옥에 가도록 교회 안에 이렇게 죄가 많도록 만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지 않으십니다 이제 진리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교회를 청소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보좌실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계 안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보좌실 안 그 언약계 안에서부터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계에 제가 앞에 서 있었을 때 거기에 번개가 세 번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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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흰 연기가 피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나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 안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실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첫 번째로 입을 통해 말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크리스도의 양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국의 재단에 그리고 강례상에 이 복음을 돌려놓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서 전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조차도 이 전화가 나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도록 이것을 도와줄까 아닐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에게 음욕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냐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옷차림을 하고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재단 위에 거짓 예언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 거짓 사도가 와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작동시켜야 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모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영혼이 아니고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매일의 모든 삶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때문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것은 첫 번째 천사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는 다시 그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 우주 위에 이제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찬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이 의미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가장 그 왕좌에 모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으로 떨어져서 자동이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사람들과 그리고 남자와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와인을 마시며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셨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이 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땅에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양에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떨어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메시야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가깝다고 말해야 합니다 준비하라 주님의 해야 합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제 강대상에서 현대주의는 제거하고 어떤 것을 돌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강대상에서 현대주의는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미국교회의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미국의 설교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시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의로움을 설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의 설교자입니다 메시야께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설교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큰 빌딩이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현대적인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리스천의 삶에 반드시 이런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경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창조주의 자리에 주님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영원한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집회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LGBTQ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낙태를 즐거이 허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K-pop 그런 문화에 대중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복음에서 이제 사실 실제로 말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교사원과 그리고 이슬람과 그리고 힌두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이 이것을 전할 때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하늘의 보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태양과 그리고 많은 은하와 행성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이 지구상에 인간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만이 경배받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땅 아래서 물을 샘솟게 하시고 그 물의 근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제 친구이시 여우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불구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구자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새로운 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을 창조하십니다 또 새로운 뇌를 만들어서 조직하게 하십니다 오직 여우와만 가로습니다 여러분이 여우나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that only Jehovah must be worshipped in South Korea all the other temples must be demolished 이제 오직 한국에서 여우와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원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the Buddhist temples the Hindu temples the Muslim mosques the New Age ward they must be demolished 이제 모든 것이 다 폐해져야 합니다 that's why I always demolish them with earthquakes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지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폐한 이유입니다 you are now disturbing the people 할렐루야 that is what the eternal gospel delivers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the eternal gospel does not accept interfaith fellowship interfaith 그 영원한 복음은 절대로 그 종교 간 통합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where the government will give some pastors some money together with the muslim imam with the buddhist priest eat together and discuss national cohesion and peace together and be together in the country like that no our God His name is Jehovah He is the jealous God of Israel He cannot be shared with a cow God a cow a cow yesterday ate a cow I ate some meat you cannot compare Jehovah with a cow the cow is for eating it's for food I ate beef yesterday I ate it and I enjoy it but you cannot compare it what is that what is that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and you can't say no you are eating my God you cannot say that 여러분은 당신이 내 신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only one God 오제 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His name is Jehovah His name is Jehovah His name is Jehovah only the creator alone 이제 오제 함은 창조주이십니다 and if you go to 2 Corinthians 5 그리고 고린도 후 5장을 보시면 2 Corinthians 5 he says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면 turn with me the 2 Corinthians chapter 5 저와 함께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he says the following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says verse 17 17절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Jesus the new creation has come only the God who can create the physical creation and the new creation is worthy of worship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그 육과 그리고 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can create the mountains the oceans the rivers the lakes 산과 바다와 강을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can create man 그리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their planets 그리고 또 행성 창조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then he says the second angel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하니 뒤따라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he says the following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 when the first angel flew by and he finished 그 천재 천사가 날라하니 그가 끝났습니다 proclam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the gospel the lord is saying we must replace here we must put back in the church in south korea 한국의 교회에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the second angel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he came in the same position 이제 같은 위치에 나옵니다 and he began to proclaim now a warning a serious warning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고를 줍니다 and he's warning about something called 바빌론 그리고 여기 경고를 주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줍니다 he's warning mankind about babylon 즉 바벨론의 그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the aim of babylon 바벨론 모든 전체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you remember too well in Genesis chapter 11 Nimrod he created he's the creator of the babel the tower of babel 여러분 창세의 11장을 보시면 Nimrod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which is the symbol of rebellion against the lord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so you begin to get the meaning what the eternal gospel will warn you about from the second angel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in Genesis 11 Nimrod 창세의 11장에서 Nimrod Nimrod created the tower of babel Nimrod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and the lord they were trying to reach god 그리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but god is too far away could not even see them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셨고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so that he really had to come down to be able to handle that rebellion he had to come all the way down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이제는 처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and it's also a symbol of god's judgment god's wrath against the rebellion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and remember Nimrod was a good hunter 거기에서 Nimrod 은 매우 좋은 잘하는 사냥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that tower of babel was the genesis of Babylon the home of idol worship rebellion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 반역의 집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상장합니다 remember the Babylonians even came and attacked Jerusalem and killed people destroyed and took some to Babylon so they persecute God's people 그 바벨론 또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볼 수 있습니다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그 바벨론은 is full of idol worship whereby 샤드락 메시아 카베네고 where being told to worship a statue symbolizing what happened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whole world to worship a statue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을 보시면 그 사드락 메사 아베네고의 때 거기에 큰 신상이 있고 그들은 거기에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것이 그 대환란 때 보여질 모습입니다 신상을 세우고 그들이 거기에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to symbolize the idol worship that will happen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abomination that causes resolution 이제 그 폐망을 가져올 그 가장한 것이 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바니엘이 그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요구받았을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바벨론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또 다른 잔을 여러분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구별돼서 이제는 그 잔을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후에 보시면 로마가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18장 4절에서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군사적인 시스템 세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는 경고하면서 구별되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땅의 도덕적 부패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영혼을 떠날 때 그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14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경고하는데 그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옷자림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의 그 음행의 잔을 먹게 되면 또한 여러분 또 다른 잔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은 똑같은 포지션 그리고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시스템을 즐거워한다면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합류하시다면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다 우리는 이 잔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개체만에 부어진 것을 봅니다 이 잔은 너무 무거우니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I know the conversation we're out of here we're out of here 그리고 저는 그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진짜로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와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겟세만에에서 메시아께 이 잔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멘